지금 보이스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시됨 15일 오후 2시 29분 정도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 포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미응치은 뭐야 지진이야? 바람 때문인? 탑승인데 지은이은 살살 흔들리다가 종식에 흔들린 미응치은 미응치읕 흔들릴 때 소리 지그지그지그.